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재금표를 맞아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중진위원 가운데서는 sns에 그 흔한 입장문 하나 발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권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선거의 정직성과 선거의 무결성에 문제가 생겼고 이것을 두고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선의 선거 무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국민이 권력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선관위가 권력을 만드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적인 이득을 바라고 선거 무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413일 만에 재금표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중진위원들이 개인적인 입장문 정도는 하나 정도는 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없는 점에 대해서 무척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고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특히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눈치를 보더라도 원론적으로 이번 재금표가 그동안 선거 무결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재금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한다 이 정도의 다수 정치적 수사가 포함된 그런 입장문을 국회의원 개인 이름으로 내보내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참관인의 아주 우연한 발견으로 간신히 당선된 정진석 오선위원 SNS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다양스럽게도 참관인이 개표소 현장에서 소위 분류기 오작동 문제를 소위 조작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으면 정진석 의원도 낙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에는 자기 자랑 비슷한 양상훈 주필게 드리는 글을 올려놓고 그야말로 단 한 번도 6월 28일 날 재금표에 대한 격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기자 출신인 정진석 의원의 글은 이렇습니다 양상훈 주필께 20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이었던 양주필께서 정진석 의원에게 칼럼을 실어서 초선의원이었던 제 이름을 전국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날짜 시문 2001년 6월 26일에 배달된 새벽부터 저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는 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는 바이런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언론으로부터 이런 격찬과 격려를 받은 정치인이 또 있을까요 20년 의정활동하면서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개인은 물론 집안의 영예입니다 양주필의 기사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선 의원이 된 지금 제가 양주필의 그런 기대에 맞는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는지 새삼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젊은 날 기자 출신답게 아름다운 문체로 자신을 높이 추격하셨던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께 감사하는 그런 글을 더 올렸습니다 기자 출신으로서 이처럼 글을 잘 쓰는 정진석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여군 투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4.15 총선 당시 충남 공주 부여 청량 지역구에 사전투표용지 한 장이 경기 시험군의 야적장에서 발견되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 투표지 일렬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위조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된 것으로 중앙일보에 김방현 기자회에서 크게 보도됐습니다 2020년도 4월 20일 날 정진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위가 얻었던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엄정한 선거관리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이토록 허술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선관위를 신뢰하겠나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와 왜 경기 시험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종합하면 정진석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민의힘의 여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아주 직접 피해를 당할 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6월 28일 날 재검표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오선 정진석 의원의 진면목이자 면얼굴입니다 한편 중진 의원들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 심합니다 4.15 총선에서 일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아마 김기현 대표도 포함될 겁니다 그는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의 소위 피해자로서 선거공작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색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재검표는 물론이고 그동안 선거의 정직성과 선거의 무결성에 대해서 일체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당선되었으니까 땡이다 일 없다는 식입니다 시중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거의 무결성과 정직성에 시비가 일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렵게 재검표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입장문을 내야 되는 것이죠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 가운데 4.15 총선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국민이 당연히 권력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권력을 만드는 주체가 선관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지 자기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총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장문 하나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참고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함행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원내대표의 SNS에는 6월 26일 이후에 모두 다섯 편의 글이 올라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아주 바쁩니다 원내대표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다섯 편의 글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2주기 제3회 울산 비보이 페스티벌 행사 참관기 청와대 인사에 대한 논평 국회의장 만남 제2연평회정 19주년 기념 이런 주제들에서 글을 다 올렸습니다 그 바쁜 원내대표가 정말 부지런히 글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당 후보의 재검표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논평도 없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자 입장입니다 아마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었다면 당부의 말 정도는 아마 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울산시장 선거에서 선거 무결승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인데 어떻게 단 한 마디도 재검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들 참 편리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싸가지가 없다 정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선거를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무심한 야당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무심한 야당 의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역민들은 또다시 표를 줄 테니까 자기의 앞가름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승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다면 이것은 곧바로 국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는컨대 대한민국이 앞으로 치르게 될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교체를 당연히 여기는 야당 사람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방금 이번에 재건표 현장에 참가했던 전문가와 또 재건표 현장에 참가했던 소위 종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가 인쇄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비중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이 나시다시 사전투표 용지는 당연히 현장에서 프린터로 출력이 돼야 됩니다 출력된 인쇄 용지하고 용지하고 인쇄 용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거 정직성과 무결승에 대해서 무심한 것은 나라도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나라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싸가지가 없으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선거 문제를 다루겠습니까 권력을 국민이 결정할 수 없으면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바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다선의원인 정진석 의원과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분들도 거의 한 사람도 입장문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참 편리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Creighton 장치에서 선거 문제를 다루게 잘 corroded